안녕하세요 퀴즈모아입니다. 틀린 그림 찾기는 두뇌운동에 좋아요. 문제는 5문제로 90초동안 틀린 그림 3곳을 찾아주세요.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제 시작합니다. 댓글에 찾은 정답을 적어보세요. 댓글에 참여해주세요. 댓글에 참여해주세요. 댓글에 참여해주세요.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답글에 참여해주세요.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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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두 찾으셨나요?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완주해 주셨네요.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퀴즈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